Alex 테시네 플레이브 가면 될 테 지금 테시로 아 집이 적은 상대 집이 적은 이러면 다이오닉 해도 될 것 같애 굳이 메카 안하고 역적으라 와우 성과세했다 성과세 지렸어 오케이 갠방구 배럭만 늦춰줘도 벌초 늦게 나오니까 해만해 오드가 안나는 디스크인데? 오드하면 본진에 벙커 하면 돼 지금 잊고 버리고 오드일거야 아마? 상대가 종족이 좋아서 굳이 오드는 안 할거에요 아들에게 굳이 메카 모를까? 열두 샤이니 지랬는데? 아무리 움직일까? 아 그래도 이게 구리베 모르까? iverr 밥 밥 밥 밥 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죽었네? 아, 죽었네? 빠져봤는데? 포큰 짓고 구하되나? 안 된다나? 빠져봤다잉? 공포하시고 가스 이제 빠져나와서 질러지 의미가 없을거야 아마 이제부터는 아, 드론이 없구나? 드론이 없다리 드론이 없다리 등장 주저히 중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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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먹다 말자? 안나지네 한마디는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는 노임이야 4개 왔어야 됐어 시가에겟다 억지로 무리겠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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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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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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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